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19, 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를 얘기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지금 민주당에 강대표 출마했죠. 그래서 박용진, 강흠식 의원하고 대기했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80% 가까인 덮어율로 당대표가 합실랍니다. 출생은 견산부터 안동군 예인면, 예안면, 도천동역, 도천동, 1964년, 양력으로 1963년 12월 8일입니다. 생일이 두개인데, 제가 보니까, 을유일주일, 이 생일이 맞아요. 1963년 양력으로 12월 8일, 거주지는 인천강역시, 계양구, 계산동, 본관은 경주이십니다. 학력은 중앙대학교 법학학사, 지금은 정치인, 굉장히 이분은 유명해요.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 부모는 아버지 이경희, 아버지 이경희, 어머니가 구호명, 배우자는 김혜경, 김혜경 여사가 있고요. 지금 법인카드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현은 이남, 장남 이동호, 차남 이윤호, 종교는 개신교, 예장합동, 의원선수 1, 21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역군 임창, 계양구 을, 사주를 보겠습니다. 토끼티 60세, 개무연, 갑자울, 을류일, 개미시입니다. 대원수가 0입니다. 개, 임술, 신류, 경신, 기미, 무호, 정사, 병진, 을묘, 가빈대원입니다. 사주가 두개가 나와요. 하나는 을사일주인데, 을류일주, 이 사주가 맞습니다. 을류일주가 토끼티, 지달, 당날, 양시에 태어났어요. 을목은 작은 나문데, 마음이 착각하고, 측은지심이 있고, 부상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자울에 태어났습니다. 갑자울. 을목이 간목을 감고 올라가는 사주요. 덕나개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주는 수색목해야지, 월지를 덕령이 신앙한 사주요. 그러면 겨울이니까, 이 사주는 무조건 하, 토, 신앙가니까, 토가 용신이에요. 을지가 편인이니까, 이 사주는 볼 것 없이 그냥 편제. 그리고 미시, 시간은 정화하지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미시, 미시야. 그럼 이 사주는, 대통령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가 편인이다. 편인격이요. 편인격은, 마을에서 먹고 사는 사주인데, 의사, 배우, 운명가, 역학, 이런 거, 미용사. 이 사주가, 자아가 도와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무당 사주입니다. 무당. 철학관 무당 사주인데, 비생상 직업, 마를에서 먹고 사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편인이라는 것은, 마를에서 먹고 사는데, 인기가, 이게 병입니다. 인기는 보통이에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 사주가 굉장히, 의사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편인격은, 개모, 유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성은,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급한다. 편인을 도시이라고 하는데, 파재, 실건, 병제, 이별, 고독, 반면, 생남 등, 생남이 있고, 어떤 행태로서, 불행은 찾아오기, 마른 이유. 그리고, 이 편인이라는 성격은, 개모인데, 어떤 사람간에, 말을 잘 합니다. 이 편인하고, 그래, 이 그, 역학인, 점쟁이가 다 편인이 있어요. 저도, 을간의 편인인데, 이 사주는, 그, 점쟁이 무당 사주예요. 그래서, 이 그, 편인이 있으면, 편제가 있는데, 시주가 편제니까, 편인 편제 동주가 됐어요. 그 말년에 대박 나는데, 부모자리가 갑자오리요. 급제가 있습니다. 급제 편인이 있으면, 이 구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재명, 그, 의원 인생은,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배우, 운명가, 이런데 적합하고, 인기는 보통이에요. 인기는 보통인데, 지금 대원이, 뭐, 식신 대원이 와 있어요. 그래서, 손이 사람의 방해를, 손이 사람의 방해를 받고, 신체가 허약, 해치는 거예요. 재성과 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귀한, 부귀한데, 시지가, 미토면, 40세, 기미대문부터, 이 대박 나는 거예요. 이 사주가. 40부터 대박 난다. 그래서, 미토가 오면서, 이 편인, 기토, 편제가 오면서, 이 편인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대박년, 50세 무후대원에, 정제, 식신, 돌아오면서, 편간이 있으니까, 식신, 재살되면서, 되기를 하고, 원래는, 30세부터, 경신대원이, 천일기인대원이, 정간정간입니다. 이 대통령 기운이, 좋은 거예요. 이때부터, 대통령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초년 고생은, 20세까지, 고생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세부터,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 대박 나와주고, 40, 30, 40에, 큰 재물이 또 나오고요. 50에 또, 재물을 많이 저축하고, 원래, 이민연은세를 좋지가 않아요. 이민연은세는, 정인급제예요. 그래서,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마, 결과가 좋지 않다. 작년에, 신축류는, 편간편제, 신간사주의, 여자로 인해서, 손재할 가능성이 있고, 사이축 삼합이 되나요.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뭐, 건소한 차로, 떨어졌지요. 떨어졌고, 원래, 이제, 3월달, 운세, 원래 2월달, 양해 2월달, 3월달 운세가, 굉장히 안좋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여름에 대반나오는 거예요. 5, 6, 7월달, 국회의원 선거에, 단선되었습니다. 을사합을 5월달, 비견 상관이에요. 사이축 삼합되면서, 대기를 하고, 6월달, 6월달, 병월에, 상관, 식신, 도화예요. 그래서, 겨울에 하가, 하토가 용신이에요. 이 사주는, 그래서, 숫자는, 2, 7, 0, 5, 빨간색, 노란색, 남쪽이 되기를 합니다. 풍수는, 고층, 저층보다 고층이 되기를 하고, 여름에 되기를 하고, 니언디얼리얼, 이영희얗이 되기를 합니다. 8월달, 7월달 되기를 하죠. 증미월, 식신, 편제, 큰제물이 들어오고, 8월달 무실율은 또, 정제, 정감, 되기를 합니다. 천일기인 되오니요. 8월달에, 당대포가 됩니다. 9월달, 기이월율은, 편제, 편감, 큰제물이 들어오고, 10월달도, 증감, 증제, 그래서 이사주는, 가을, 가을, 여름 가을에 대박 나고, 11월달, 12월달, 은색 안좋아요. 11월달, 12월달, 그리고, 9월달, 8월달은 좋은데, 9월달이 약간 좋지가 않습니다. 9월달에, 9월달은, 편제, 편감인데, 여자로 인해서, 손제할 수 있고, 붙인 덕이 없어요. 9월달에, 은색 안좋아가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도아가 있어요. 이 사주는, 도아가, 월지 도아, 일지 도아, 호색한 사주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조급하지만, 총명, 영리하다. 그렇지만, 복력이 없어요. 중년, 말년을 가면, 복력이 없다. 그래서, 도아가 많은 사주예요. 자, 묘, 파, 병동이 많고, 자, 묘, 무예지영, 불쾌감이 있고, 모, 유, 충, 친한 사람을 배반해서, 글진맞고, 형충파에, 다 있어요. 자미, 문진살. 이래서, 여러가지, 일들이 많고, 오미가, 공망이네. 공망이네. 미시면은. 대문이, 대문이 60세부터 69세까지, 정사대문이에요. 작년까지는, 무호대원은, 도아대원이니까, 인기가 많았고, 지금은, 식신상관대원이에요. 사주주삼합되면서, 부우간에, 인연은 좋아. 여자가 도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식신대원이에요. 평관이, 화가, 용신인데, 화대원이와 대기를 하다. 그렇지만, 올해 연운이 안좋아요. 그런데, 가을에 좋은 일이 있고, 여름 가을에 좋은 일이 있고, 내연도 좋지가 않아요. 문세가. 신강인데, 편인 비교니까, 올해 내내 추궁이 안좋습니다. 62세, 갑진울도 좋지가 않아요. 양인, 정제유, 그리고, 점물로 인해 오육을 이루어질 수 있고, 63세, 61세, 62세, 다 은세가 안좋아요. 63세 좀 회복됩니다. 64세 병원의 은세가 좋아요. 67세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식심, 편제, 이대원의 은세가 좋아요. 차기 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때, 대통령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은세가 굉장히 안좋다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고추가 있다. 그런데 잘, 대운이 되길래요. 그래서 잘 극복될 겁니다. 이 사주는, 제가 봐서 70세까지 은세가 되길래요. 차차기는 안좋아요. 차기 때, 2027년에 정미연의 대통령을 하면 은세가 되길 하다. 그때는 뭐, 이재명, 오세훈, 안철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좋은 결과가 있다. 이 사주는 말을 먹고 사는 사주예요. 그런데 사주가 좋은 편은 아니야. 항상 편인이에요. 편인. 그래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 뭐, 헌담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주, 그, 타인으로 인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극복하면은, 대운이 되긴 하니까, 중만년으로 가면서, 이제 좀, 리사 문제는 생기지만은, 괜찮을,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초중년에는, 이제 사주상에는, 뭐, 초년에 개모가 있거나, 뭐, 이런, 양자가 되거나, 이런 사주고, 그 다음에, 30세부터는, 갑자, 급제, 급제, 저, 찬함이고, 응, 뭐, 그 다음에, 타인으로 인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고, 흔담에 장애가 있고, 이런 사주인데, 대운이 뭐, 되긴 하니까, 화가 들어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따뜻한 풍수가 되길래요. 이제명은, 따뜻하게 해야 돼요. 고층, 남쪽, 햇볕이 잘 드는, 그런 풍수, 어, 저, 개운법이 그렇고, 63년생이니까,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됩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리죠. 토끼 뛰니까, 남동쪽이 되길 하네. 풍수가 되길 하네. 이제명은, 풍수가 굉장히, 어, 되기는, 풍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당대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음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겨울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가을에는, 괜찮아요. 8, 9, 10월달 괜찮은데, 11월달, 12월달 제일, 이제, 뭐, 3년간, 겨울에, 어, 어떻게, 잘, 뭐, 해결해야 됩니다. 이사님이. 겨울에 뭐, 항상, 그, 이사주는, 여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도화가 많기 때문에, 인기를, 먹고사는 사주요. 그래서, 다이노린의 실패가 많고, 온담에 장애가 있으니까, 대운이, 괜찮으니까, 미시니까, 7월달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생겨죠. 숫자는 0, 노란색깔, 편제, 타양, 아버지, 첩, 0, 후드펌프는 0, 0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사주가, 좋아지는 사주입니다. OGRAFY, 감사합니다.